그렇지! 뻑뻑을 내가 할게! 그래! 그래! 좋다! 해봐! 뻑뻑! 뻑뻑! 그렇지! 거기에서 저희가 다 멈춰요? 그래! 딱 멈출까요? 이 소리가 돋보이게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해보자 산새들이 노래하는 산소풀 속에서 이 소리가 이거 아니야? 으악! 야 너 좀 귀엽다 근데 아유 고백하니까 아유 고백하니까 아유 고백하라 아유 귀엽다 빨리 돌아요!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다 빨리해요! 천천히 이라고 해서 아아아아